원래 제가 떡볶이를 준비해서 제가 좋아하는 음식 해서 저희 UCC를 찍으려고 했는데요. 안타깝게도 떡볶이가 준비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저희 포토타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캡처할 준비 되셨나요? 안녕. 형 뭐예요? 형 뭐예요? 난 삼찌구이! 난 스파게티! 나는 스파게티 맛있다! 삼찌구이 맛있어! 아니가... 나는 밥 먹을래? 나는 스파게티! 나랑 삽을래! 나랑 밥 먹을래? 나랑 죽을래? 난 삼찌구이! 나는 스파게티! 나는 스파게티! 나는 스파게티! 나는 스파게티! 맛있어! 맛있어! 아침밥! 좋아! 이거 녹화 끝! 하이 헬로우 안녕! 광민이에요. 음... 오랜만에 보는군요 UCC로. 사관학교 하면서 정말 이런 저런 고생도 많았고 정말 힘들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리고 뭐... 힘들면서도 재밌는 일도 많았고. 그랬는데. 어... 뭐 여러분이 많이 봐주신 덕분에 저희 W사관학교가 있는 것 같고. 어... 벌써... 하... 사관학교랑... 헤어질 생각이 갑자기 문득 드리니까. 좀 그렇군요. 음... 그리고요. 제가 한 가지 말하는 비밀이 있는데. 저 솔직히... UFO 타고 왔어요. 네. 지금 시각이... 보이시나? 8시 13분. 오늘 오전. 저 오늘은 저를 널 알리는 대신에 제 아침 좀 포기해볼까 합니다. 짜자잔. 어? 상큼한 거 같은데. 하나하나 두 개와 우유 하나. 근데 사실 사과도 있는데. 사과가 오늘 편의점에 안 파네요. 하... 슬프다. 근데 제가 왜 아침에 이렇게 먹느냐. 저도 요즘에 살이 조금 쪘던 것 같아서 다시 다이어트 중이거든요. 그리고요. 화면이 이쁘게 나와야 되잖아요. 고생이지만 화면이 이쁘게 나온다면 참고 먹어야죠. 맛있게 먹을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고이팬인데 정민입니다. 자, 오늘 아침 메뉴는 스파게티예요. 너무 맛있겠죠? 아... 자... 아침부터 스파게티 면 종류 먹는 것 좀... 맛있냐? 맛 좋아? 스파게티가 맛이 좋냐? 참 좋네. 아침부터 스파게티. 아... 스파게티 아주... 살짝 지근하게. 음... 기분 좋은 아침. 나는 3주 9위. 나는 3주 9위. 기분 좋은 아침입니다. 저기 영민이가 밥을 먹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오늘의 정신 상태입니다. π view 병 meditate 명심하세요. 원래 이렇진 않아요 감사합니다.